어디야? 어디 있어? 아 평평한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여기 괜찮지 않아 그러면? 아 여기를 좀 베이스로 삼자 아 근데 주변에 먹을게 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저기 보면 여기 천연동굴 아니야 여기? 여기? 옹굴이 있다는거는 몬스터가 계속해서 나올거라는 얘긴데 아 근데 여기를 근거지로 삼자 여기를 베이스로 삼고 나무집으로 지를거지? 처음에는? 네 그렇죠 잠깐만 각자 이쁜집 만들기 할까요? 그럴까? 아 근데 그러면 자원낭비가 너무 심해 일단은 같이 살아야돼 일단 동거부터 합시다 룸메이트 아 일단 첫 신원은 전셋집으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? 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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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빵 만들어야지 아 10포트 그러면 다 나온다고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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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뭐야 조그만한 줍니다 참 귀여워 야 잠깐만 야 개귀여워 야 뭐야 이거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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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너 무기만들고 쓰라니까 어 좋냐 어 완전 세다 삽삽삽 만들어야 돼 잠깐만 그거, 그거 만들어야겠다 그 뭐지? 아까 그.. 어 이거 아 미안 미안 여기다 집 만들어야지 작업대 하나 만들고 야 아까 그 돌멩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또 만들면 되지 아아 매니저 좀 드려야겠다 어그로 강퇴하라고 어그로 좀 강퇴시켜주세요 매니저 먹을 사람 하면 또 막 손손손손손손 막 이러겠지? 말은 그냥 오면은 내가 붕가붕가거리는데 어그러면은 지가 쫄아서 나가 형도 한번 해봐 야 이거 내가 쌩하면 형은 쌩 하는거야 이 새끼 진짜 그럼 이제 아무 말 못하지 아 진짜 조란해 진짜 아 조란해 극혐이야 하하하하 야 돌멩이 하나 구여봐 상관 들어가서 여기 좀 평지 만들게 어 돌멩이 하나 구여보자 하하 아흠 잭스 잭스 뽀삐 하하 아 나 탑잭 쌀게 형이 바톤 뽀삐 해라 아 탑잭 뽀삐 바톤 뽀삐 하하 하하하하 어 석탄이다 바로 석탄 뜨는데? 어 좋은데? 야 너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? 아 형 좀 나가서 저거 하고 있어 나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니까 뭐를? 돌땡이? 아니 어 돌삽이라도 좀 만들어줘 크고 아름다운 돌땡이를 드리도록 하죠 내가 강태를 시킬게 전형 ok 아 아쉽다 내 방송했으며 환영 받았을텐데 크으으으으으으 아 환영 받는애야 저런애가? 그쵸 저희가 모든 시청자들이 한마음으로 교비를 외치면서 교비를 외치면서 니가 만약에 бè비였다면? 아 아 그러payers 염두에 두고 했으면 전혀 그런거 안 하죠 아 도끼말고 삽 아 삽이요? 어 삽이요 삽 삽을 주셔야죠 땡뜨가 없으시네 예? 땡뜨가 없다고요? 제가 여기 평지 좀 넓혀드릴게요 발음을 좀 유의해주세요 아이 뭔소리에요 그렇게 듣는게 정말 잘못된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보는데 아 진짜 너무하시네 요새 우리클럽 지금 컨셉이 다 이상해지고 있어 오오 아 이거 평수 얼마나 넓혀드릴까? 아 일단 방을 하나만 이거를 거실로 하고 얼마나 넓혀드릴까? 말만해 내가 다 뚫어줄게 내가 형 그냥 흙을 파는건 좀 비효율적인 일인거 같고 아니 요거 평수를 이렇게 높여 아아아아 너는 층을 높이겠다?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자 봐바 봐바 이거를 여기까지 땡겨와 그러면 좀 어느정도 넓어지잖아 그래 그거를 형이 해 형이 나무 캐서 나는 저 밑을 내려갔다올게 아래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노리님 아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저 스티커 뭐야? 아 아 나 저 뭔가 했네 아 양띠님이야 저게? 아아 저게라뇨 아 저분이 양띠 스티커가 내게서 각광받는 스타한테 저게라뇨 네네 죄송합니다 아 너무했다 진짜 스티커 아프리카 야 그런데 왜 왜 저 눈에 왜 스카우트가 달려있어? 천트력이 생성했군요? 막 이거야 그냥? 마문이 형이 옛날에 성대모사 했던거 이건 뭐지 강제 탑이 홍보네 이거는 완전 강제 탑이 홍보네 동프리카 진짜 천트력이 생성했군요? 천트력이 상승했군요? 야 야 평수 이정도는 돼야지 남자 두명이서 사는데 그지? 남자 두명이서 사는데라는 표현은 좀 아 왜왜왜왜 좀 약간 맘에 안드는 부분이야? 아 예예예 좀 맘에 안들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정도는 가야지 좀 남자는 아 군대 간다 아직 멀었잖아 아니 형 나 오늘 아침에 군대 입대하는 꿈 꿨어 무슨 꿈을 꿨다고? 입대하는 꿈 꿨어 어떻게? 아니 내가 그 징병장에 있는 징병소에 있는 거야 아 그 뭐 있는데? 어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러는데 나 혼자 한 거야 아 너 혼자 갔었어? 아 꿈에서? 어 어 게다가 심지어 어 심지어 다른 애들은 다 민간 민간복을 하고 있는데 어 어 나만 군복을 입고 입대했어 너만 군복을 입고 입대를 했다고? 어 근데 그게 그게 꿈이 아닐 수가 아 아 죄송합니다 음 네 와 이 정도면 엄청 큰데? , 군대라면 울 거예요 내가? 네 나는 안 울겠죠 왜요? 보괄숨이 우신다는데 네 slave 나는 막 너 무슨 요일에 입대야? 화요일 아 그럼 못가겠네 아 그 좋은 장면을 못보네 아 까불아 아 이게 이게 김천향이랑 뭐가 다르다는거죠 그 좋은 장면을 내가 놓치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본인은 김정규씨를 욕할 자격이 없어 아 까불어 나 욕한적 없어요 왜그래요 왠일 욕하잖아요 정규는 아 내가 철이 없어 야 너무 가식적이었니? 진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새삼 느끼네요 뭐라구요? 뭐라구요? 예 아 그냥 본인이 좀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어떤사람인데요 그런사람이요 어떤사람이요 뭐 그렇고 그런사람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뭐 본인이 인테리어 하실건가요? 나 지금 잘하고있어? 네 일단 바닥부터 까세요 바닥부터 바닥 깔아야지 좀비가 안해서도 스폰이 안되니까 아 바닥도 깔아야돼? 아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칸씩 내려야되잖아 문도 만들어야죠 문은 니가 만들어 어디다 뚫을래? 그건 니가 딱 정해 아 좀 탁 트인곳으로 뚫자 아 나 삽 하나만 더 만들어줘 삽하고 도끼 하나씩 도끼는 나 지금 나가서 장작해야되니까 아니 본인이 장작 안 캐셨어요? 네 아니 장작해야되는데 도끼 하나만 만들어달라구요 돌이 없다고 내가 지금 돌 내 수준에 아니 이거 내구도가 없잖아 아 이거 아 참 진짜 농사요? 농사는 뭐 쓸데가 있나? 농사가 정말 꿀이죠 농사는 제가 할테니까 본인은 그냥 나무나 캐우지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야 불핏 있으면 스폰 안된다는데 밑바닥은 그냥 잔디로 깔아놓으면 안돼? 아 그래? 어 아 근데 잔디 안 이쁘잖아 나무로 깔아 횃불이 있어야된다는데 이거 깔아놓으면 되는거 아냐? 조화를 이루어야지 딱 초록색 밑바닥 잔디 딱 깔아놓고 와아 조화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고로 바닥은 나무장판이어야지 알았어 나무장판을 깔아놓을게 여기가 삽을 만들어달라니까 나 삽줬어? 움찜 만드는것도 아니고 나 삽준다 나무를 주면 없는거보다 나으니까 잠시만 화장실 갔다올께요 갔다오는 사이에 죽이거나 이런거 안하겠죠 안해요 야 돌이 아니니까 너무 느린데? 잠깐만 나 돌이 있네 아 좋아 그래 이래야지 왜 안먹어져? 니가 다시 먹었어 안먹었어 안먹었어 이 눌러서 봐봐 형 진짜라 안먹었어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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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좋다 잘캐지네 이거지 어이 продолж 진지 나 그거할라그랬는데 아 그거 할라그랬는데 아 뭐야 나 노리고 있었는데 아 니가 하냐 그거를 아 나 화장실 갔다올래 네네 아 내가 할라그랬는데 지가 안해 짜잔 짠짠짠짠 짜자자자잔짠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군대 안가는 사람 꽤 많을텐데 내 시청장에서도 마치 막 나는 전역했다는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몇명있어 군대 갔다오지도 않았으면서 약간 꼴배야겠냐 갔다오지도 않았는데 말하는거 보면 근데 쥐어박아버려야돼 근데 뭐 예를들어 지금 나 중학생인데 뭐 아직 한참 남았다는둥 뭐 나 고등학생인데 아직 멀었다는둥 남얘기하는거라는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아 나가 뒤지십시오 금방입니다 한순간에 옵니다 한순간에 어느순간 자기는 연병장에 줄을 서서 부모님이랑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부대찌개 먹으러 의정부로 가거나 아니면 논산으로 가거나 그쵸 마지막 만찬을 하기위하여 아따 땅 잘파시네 그쵸 제가 누군데요 평생 땅만 팔아도 되겠어요 잘 못들었습니다 장우야 있잖아 아 메러가 있잖아 거기 가면은 연병장에서 예예예예예 예 아 말안할래 아니 형이 어디서 삐져야돼? 아 삐져야돼 아 지금 군인이 있대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뭐 가르쳐줄라그러면 뭔데 아 나도 형 선물이 있어 뭔데 좀비 어? 아 미친 죽어 좀비를 몰아넣고 야야야 잠깐만 저 위에 떴어 야 너 머리에 박혀있냐 야 너 머리에 박혀있냐 야 야 야 개멍시키 찔렸어 야 뭐야 저기 살아있냐 근데 내가 내가 업어해줄게 빠생 아 아 미친 막아야돼 막아야돼 형도 뒤통수에 박혔어 아 미친 아 아아 아 아 아 비켜 우리 못서게 막아야돼 아 미친 야 얘가 아우 진짜 야 야 아 비켜봐 아 아 미친 야 나 죽겠는데 아 미친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됐어 잡았어 내가 뽑아야돼 오케이 형도 지금 고슴도지 됐어 그래 형이 나보다 많아 F5 눌러봐봐 어디 아이 미친 왜이렇게 됐는가 아까부터 뭐야 아 나무 목재가 더 없어 아 있구나 엄청 많네 나 아 맞다 이거 시프트 누르면 된댔지 시프트 클릭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좀 만들어야겠다 아 미친 아 찢어주고 찢어주고 넣어주고 오케이 거기다 문 만드는거야 지금 음 백화점식 문을 만들거야 오케이 나 목재 줘봐 목재 몇개 사랑하는만큼 다 가져가 아 이거 한 뭉탱이 줄게 한 뭉탱이 가식장아리 에이 다 Werrey 아 이제 타고자니까 옛날에 생각나면 황금성 아 진짜 엄청 큰 평수였는데 그 평수라고 바닥에 다 함병을 다 깔고 벽 전체를 횃불로 도배시켜놓고 저번에 형 나는 매러걸드 할 때였어 그때는 아 진짜 그것도 옛날 일이다 진짜 그지? 응 징그러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과거 The past 어 잠깐만 여기 밑바다 동동동동동 부셔지고 매러월드 합격하자마자 없어졌다는데? 아 죄송합니다 아 그때 괜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슨 바람? 공부하겠다고 아아 뭔지 알자 뭔소리지? 배경음인가? 배경음인가? 오 야 잠깐만 거의 다 썼는데? 어디보자 나도 상을 만들어야겠다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할 때 매러골드 할 때 같이 했던 애들 별즉이나 알약이나 별즉이도 포함이었어? 어 앨리스 이런 애들이 나한테 연락이 지기는 아니지만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특히 앨리스가 너 때문에 나의 고등학생 생활을 거기다 헌납해서 내가 지금 대학도 못 가고 이모양 이 꼴이라고 물어내라고 응? 그때 출퇴근했거든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그날 다음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런데 니가 그거 폭파시킨거야? 그치 나빴네 너가 사람새끼냐면서 너가 사람새끼냐면서 와 지대로 망쳤네 진짜 제대로 갔네 그냥 그 사람은 제대로 갔네 그냥 그 사람은 그치 상하다 맨날 맨날 스카이프 강간이 통화하면 진짜 질리도록 그 얘기를 맨날 해 아 너 때문에 망했다고? 으어 형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했다고 물어내라고 슬프다 그거는 근데 자기가 조절해야지 그니까 자기가 조절 못한거를 오오오오오오오Get 예쁜데? 깔이한데? 어 오오오오야 괜찮은데 이 정도면? 느낌있지 어 느낌이 있셔 느낌이셔 느낌 있셔 딜리셔 아 맞아 귤티도 뭐라고? 귤티 아 뭐야 아쳐도 왜케 많아 야 밖에 나가서 나 장작해야되는데 내가 전사가 돼야겠네 나 전사됐어 나 지금 야 우리 가서 다 죽이자 어 야 쟤 불타는데 오잠깐 화살 날리는거 봐 뭐야 얘 어떻게 들어왔어 문 열었거든 아디어 문 열었어 나가 바로 왼쪽에 있어 아 쳐 우와 형 몬스터헌터를 얻었대 나? 아 그러네 도전가지 빨리 가서 철구에 와 아 예예예 빨리 가서 철구에 와 쳐 철구? 야 오라고? 철구에 오라고? 타비제의 발은 오늘 쩐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타비제의 발언이 뭐 문제될게 뭐 있나요?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? 저희가 뭐 비방을 하지 않는 이상 비방이요? 그러니까 타비제에 관한 안 좋은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게 아닌 이상 희카리 짱 사랑해요 희카리가 뭔데? 하하하하 왜요? 짜자잔 야 이거 속복급이다 왜? 희카리가 왜? 희카리가 뭔데? 아니 히카리가 뭔데 라니 아니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이런 그런 얘기가 하다가 어떤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게 BJ라는 건 어떻게든 가늠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히카리가 뭔데